아까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동사는 흔히 크게 사전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 자동사와 타동사 목적어가 있는 동사 없는 동사 목적어가 있는 동사는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르고 없는 동사는 자동사라고 불러 그래서 그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보니까 명사 대명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맨 처음에 외웠던 거 있지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쓸 수 없는 아이들 해가지고 8페이지에 일형식으로 쭉 읽었잖아요 그쵸 기억나죠 그걸 우리가 일형식 동사라 그래요 자동사 중에 하나 첫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형식 동사라서 내가 원래 모든 게 원래 기본으로 become, 어, b동사, b버브이 시작돼서 a는 b다로 연결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become, 뭐, prove to 나왔잖아 그치? remain 이런 거 했던 거 그게 이형식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해요 자동사 뒤에 명사 목적을 쓰지 않는 거야 즉 이형식은 뒤에 명사 쓰는 건 boy라고 해 I'm a boy 나는, boy, 남자다, 소년이다 이런 데 있지 그치? I'm a doctor 이런 거 쓰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형식, 아니 그걸 이형식이라고 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닥터라는 아이가 목적은 아니야 내가 닥터한테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사라는 걸 1대1로 매칭해 주는 거니까 그게 끝난 거죠 삼형식부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I love you부터 시작돼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 넣고 뒤에다가 명사 넣는다 그러면 웬만하면 삼형식이야 그래서 삼형식 동사가 세상에서 제일 많아요 가지고 보면 근데 그중에서도 사형식이 있어 사형식은 뭐냐면 목적을 하나 더 쓰는 거야 show me the money 이런 것처럼 우리 옛날에 그러면 우리 대단해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이게 사형식이거든 사형식의 명령문이지 옛날에 우리나라 6.25 끝나고 미국은 따라다니면서 했던 거 있잖아 그런 거 나오잖아 give me chocolate 벌써 사형식이 그때 이해를 했어요 또 하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리해요 여러분들 영리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이제 할 거잖아 오늘부터 정신차리고 그렇지? 며칠 안 남았지만 악식해야지 여러분 정신차리야 돼요 왜냐? 미세먼지가 많거든 밖에 왜? 밖에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말했잖아 시대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지식인이 살아남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식인이 돼야 돼 그걸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지금 공부를 시켜주고 있잖아 학품하지 말고 열심히 들으라고 그래서 사형식이 그런 거야 오형식은 동시에 사형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광표를 좀 갉었어 그래서 광표가 슬퍼 그러면 애들이 광표 보더니 아이고 선생님이 광표를 슬프게 했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했다라는 행위의 주체가 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광표가 슬픈한 게 나와 있는 거야 동시에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 즉 주어로 꾸미는 동사가 있고 목적으로 꾸미는 목적보호가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걸 배울 거야 뭐냐면 이 아까 지난 시간에 살짝 말했지만 뒤에 목적어를 뭘 쓰는 거? 사람을 써야 되는 것 왜냐? 말했지만 inform이나 notify나 remind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목적어를 사람을 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 또는 그 사람에게 알리는 것들을 주로 얘기해줘 convince, convince란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믿게 하는 거야 뭔가 그쵸? first read, 이 사람에게 뭔가 할 동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뭐 하세요 이렇게 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광표한테 광표야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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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first read 한 다음에 광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어드바이저 마찬가지 어드바이저 조언하든가 당연히 조언은 사람한테 밖에 못하겠지 instruct 교육하다니까 사람한테 밖에 안 될 것이고 educate 역시 교육하다니까 train은 별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train은 사람도 되고 동물도 돼 동물 동물도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말했지만 토익에서는 동물은 잘 안 씁니다 동물 훈련과 관련된 건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일단 얘네들에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근데 요 애들 말고 이전에는 목적으로 하여금 뭔가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목적체인 사람한테 뭔가를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 장을 넘겨봐요 여러분 다음 장 페이지 19쪽 19쪽에 보면 요 동사 리스트들 있잖아요 얘네가 왜 중요하냐면 얘네는 목적어를 첫 번째 이유는 목적어를 사람을 써야 돼 뜻을 봐봐 뜻을 경각심을 주다 누구를 두렵게 하다 소름끼치게 하다 기쁘게 하다 썸뜩하게 하다 영감을 주다 흥미를 유발하다 놀라게 하다 다 뭐냐면 사람이 느껴야 돼 이 기계는 이걸 느낄 수가 없어 기계가 짜증날 수가 없잖아 기계가 당혹할 수가 없잖아 이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뭔가 동사에서 이 개념을 좀 잡아야 돼 그게 뭐냐 이 감정유발 타동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뒤에 목적으로 뭘 쓰는 거냐면 사람을 쓰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익사이트 익사이트 익사이트가 뭐야 신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익사이트는 신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신을 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익사이트는 뒤에 사람으로 쓰는 거야 이해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interest 흥미롭다 생각하지만 아니라 누군가를 흥미롭게 해주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 됐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감정유발 타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리스트를 외우셔야지 왜 리스트를 외워야 될까? 만약에 밑줄이 거진 다음에 뒤에 뭐가 있으면 사람이나 사물이 있다 그러면 다 제끼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 이해 됐어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됐지? 그 방금 우리 전에 방금 전에 외웠던 우리가 그 글이랑 얘랑 비교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밑줄을 우리가 그어놓고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어떤 말이 있어 더가 있고 아니다 만약에 희 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진 다음에 여기 명사를 컴퓨터라고 했어 그러면 딱 마무리 지었어요 뭘 토익에서 이렇게 짧게 나오진 않지만 그러면 여기 저 자리에 누가 봐도 동사가 들어갈 것 같아 그치?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한 동사는 하나도 못 들어가요 여기에 왜냐? 컴퓨터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거든 컴퓨터를 화나게 할 수 없잖아 여러분이 어떻게 컴퓨터를 화나게 할 거야 근데 지금 내 컴퓨터는 화나 있으려나? 야 화났냐? 대답하면 더 웃기잖아 얘가 화났거든? 이렇게 써져 버리려 화났거든? 그러면 완전 소름끼치는 거지 그럼 나는 컴퓨터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래서 내가 화났느냐? 그런데 여기다가 진짜로 막 화났거든? 아니면 묻지마 나 그럼 나 어떡해 무서워가지고 그럼 애틀리스 찍어 인공지능 인공지능 가능하지? 화났났겠지? 아 진짜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는 만약에 여러분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봐봐 진짜 여러분이 되게 쉽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가지고 A, B, C, D 지금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여줄 수 없어서 아쉽긴 한데 여기다 만약에 Notify 나오고요 Notify 이렇게 과거로 쓸게요 그 다음에 또 뭐 쓰지? Remind 아니 쟤가 지 혼자 그냥 가끔 이해를 해 네 제 이름이 뭐 있지? 하이 빅스비 어디야? 말한다 봐봐 난 소비해야 돼 계속 Remind 쓰거나 네가 저번에 들었지 이거 그만해 이제 훌륭해 세상 이렇게 훌륭해요 여러분 도난방지 시스템 그래서 Remind이 나오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주드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하나 어... Interested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이 단어가 뭔지 몰라 심지어 이게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제대로 안 써지고 출력이... 파본이야 하필 파본 원래 절대 파본이 안 나오는데 원래 토익이 파본이 안 나오거든 근데 파본이 안... 파본이라는 게 뭐냐면 글씨가 잘 안 나온 걸 얘기하는 거야 응? 글씨가 깨끗하게 안 나오고 막 찢어지거나 터진 거 원래 토익이 파본이 절대 안 나오는데 그거리에서 나오는지 난 한 번도 못 봤어 파본은 지금까지 파본이 안 나오는데 하필 이날 파본이 나온 거야 내게 하필 이 자리만 그래도 답은 C야 왜? A랑 B랑 D는 안 되거든 절대로 왜? 목적으로 사람 아닌 걸 못 쓴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은 C야 뭔지 몰라 지금 U로 시작해 나도 뭔지 모르겠어 파본이거든 근데 답은 C예요 왜냐 저 자리는 절대로 뭐가 못 들어가니까 그렇지 사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지금 다? 여러분? 이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감정유발 탐사 리스트를 열심히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런 걸 그냥 골라낼 수가 있으니까 Got it? 이해 됐어요?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음 달에 형용사 배울 때는 사람에게 쓰는 형용사 그 다음에 사물에게만 쓰는 형용사가 있단 말이야 따로따로 있어 그것도 따로 외울 거야 그러면 형용사 파티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마찬가지 거기서도 뭐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제낄 건 제내낼 수 있는 거지 뺄 건 뺄 수가 있는 거야 왜냐? 요령이 생기는 거야 그건 스킬이 아니야 그건 실력인 거지 그냥 막 여기는 뭔 자리 하고 찍어넣어 그거는 미친 거지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서 토익 가면 망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단순하게 우리가 파트 5만 푸는 게 아니야 토익은 6도 있고 7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여러분 안 돼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다 버려요 청춘 날라가 여러분이 빨리 토익을 끝나야 토익이 안 끝나면 6개월이 그냥 날라간다고 왜? 공채 준비하는 사람은 상반기 하반기에 끝나버려 벌써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고 벌써 상반기 공채 날리고 오는 일도 있어요 다음 달에 올해들 다음 달에 올해들은 상반기 공채 날리고 오는 거야 왜냐? 이미 지금 늦었어 상반기 지금 하면 지금 하고 3월 달에 나오면 운 좋으면 4월 초에 전부 나오면 되는데 아니지 이제 놀다가 또는 지금까지 공부를 나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지금 1층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학원 1층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그런 애들이 태바니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쵸? 다들 사정이 있었겠지 여러분은 지금 현재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하시라고 열심히 아셨죠? 빡시게 자 일단 거기까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개념을 좀 알아야 돼 감정주발자동사의 분사를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이 형용사와 분사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되게 어려운 건데 지금부터 약 3, 40분 정도 길게는 50분 정도 여러분이 열강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바로 손을 들고 물어봐야 돼 여러분이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앞으로 영어하는데 더 이상 분사 가지고는 헷갈릴 일이 없어 근데 지금 이 말을 이해를 못하잖아 그럼 여러분 분사 다시 또 도루묵이 돼 지금 50분이 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이해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옆사람이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물어보세요 손을 들거나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 알겠? 아주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이걸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 뭐 별로 사실 영상이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면은 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 영상은 그냥 우리 안 온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연락이 왔어 미리 오늘 못 온다고 그래서 내가 영상 찍어주는 거야 난 원래 영상 미리 올라가면 찍어주잖아 연락 안 오고 그냥 안 오면 넵톱으로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첫 번째 개념은 뭐냐 바로 저 A라는 아이에 뭐가 들어가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설명할 거야 그 전에 먼저 이걸 이해해야 돼 분사 다 설명해 줄 거야 먼저 지금은 A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 A 자 A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성규야 아니 그게 아니라 A는 어떤 분사가 들어가냐는 거야 형용사 그렇지 왜 형용사가 들어가냐 생각하는 거야 뒤에 명사라서 그러면 뒤에 명사라서 무조건 형용사는 아니야 동사일 수도 있잖아 목적으로 쓸 수도 있잖아 그거 왜 안 돼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 왜 왜 여기 동사 쓰면 안 될까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면 A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 그렇지 뭐 뭐 때문에 그래 더 때문에 더라고 하는 한정사라고 했어 한정사 내가 이거 진짜 RC 수업할 RC 수업 안 들었지? RC 거 그거 내 음성 강의 그걸 들었어? 열심히 듣고 있었어? 아니 그거 하나 말고 내 말은 지금 우리가 300번이 넘어가고 있잖아 그게 그거 몇 번 들었어 그거? 몇 번까지 들었어? 응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처음부터 못 들었겠지 왜냐면 처음에 바로 온 거 아니었으니까 그럼 이틀 3일 빼고 그 다음부터 들었었죠? 그치? 그게 문제야 왜냐면 내가 그걸 괜히 여러분 내가 그걸 미쳤다고 맨날 맨날 그 목 터져가라면서 맨날 하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자꾸 그걸 듣다보면 세뇌가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리게 돼 그러다 보면 그게 내 수업이 연계가 되거든 왜냐면 내 목소리도 똑같으니까 내가 이걸로 하잖아 똑같은 마이크로 그러니까 이게 연계가 돼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건데 그걸 안 듣고 오잖아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수업이 물론 안 들어도 이해가 되긴 하겠지만 훨씬 덜 하는 거야 듣고 온 사람이랑 달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두 가지 시켰잖아요 특히 1층에서 상담하고 온 사람은 내가 카페에 있는 영어 문법 강의 영상 또 봐라 꼭 봐라 왜냐면 내 강의니까 내가 여러분 무료로 해준 거 있잖아요 그거 꼭 봐라 그 다음에 알 시간이 꼭 들어야지 두 가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도 뭔 말인지는 몰라도 푼다니까 왜냐면 자꾸 듣다보면 세뇌가 돼가지고 아 이거 뭔 자리인가 보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찍었는데 맞아 이유는 몰라도 그거를 위해서 내가 시켰는데 안 들어 그게 문제야 그게 근데 잘 듣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깐 오케이 그러면 그만 갈구겠어요 아니 자꾸 내가 갈구는 사람이 아닌데 되게 인자하면서 내가 되게 평온한 사람이지 않냐 원래 comfortable 하면서 빨리 썬 게 그렇다고 근데 끄덕거리는 거야 그렇지 자 원래대로 어서 봅시다 그러면 저 A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아이가 있냐면 A는 절대로 형용사가 와야돼요 또는 명사가 와야돼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A에 들어가야 할 아이는 A에 들어가야 할 아이는 A를 xx 쳐볼까 xxxx 뭐 뭐야 여기 A에 들어가는 이 아이는 반드시 어떤 아이었냐면 여기 뒤에 있는 코스트라고 하는 이 명사를 뭐해줄 수 있는 아이가 꾸며줄 수 있는 아이가 돼야 해요 이해됐어? 코스 예스 지어보자 깔끔하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거지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어떤 단어를 쓰건 즉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두가지에요 명사랑 형용사 형용사가 메인이구요 형용사가 근데 명사도 가능해 왜 가능하냐 프로젝트 코스트 그래도 되거든 프로젝트가 뭐가 되느냐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형용사처럼 돼 프로젝트의 비용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말이지 그러면 A라는 자리에는 우리가 뭐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내 말 이해돼? 내 말 이해 안되시는 분 지금 A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품사적으로 일단은 나머지 여러가지 변형은 나중에 따지고 기본적인 메인 아이디어는 A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맞는거에요 명사 중에서 대명사는 못 들어가 왜냐 들어가면 말이 꼬여요 그 다음에 또 부사 부사는 여기에 들어갔다가는 안돼 왜냐면은 부사는 뭐로 꾸며야 돼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 라인을 꾸미는 거지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안 씁니다 안 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감탄사 들어가면 말이 안되지 그치? 접속사 들어가도 말이 안돼 접속사도 말이 안돼 전치사도 말이 안돼 전치사는 더 앞에 가야 돼 그래서 이 더 라고 하는 아이가 얘 지금 더 라는 아이가 얘가 한정사라고 하는데 얘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정사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한정사라는 것은 디터미너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디터미너로 우리나라 말로 한정사인데 뭐냐 명사의 범위를 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명사인 거야 누구 때문에? 더 때문에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냐 여기는 더의 영역이야 마치 더의 태그처럼 우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그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htm에 돼 있는 것처럼 얘는 더 꺼야 더 이상 어떤 애가 꾸밀 수가 없어 특히 더 앞에서 절대 못 꾸며 여기 형용사를 넣는다고 해서 여기다가 형용사를 집어넣어서 절대 못 꾸며 덜 못 넘어가니까 그런데 뒤에서는 꾸밀 수 있어요 더가 없어가지고 뒤에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으로 꾸밀 수는 있어 여기까지 됐어요? 뭐고보러 올라왔어? 뭐 돈은 관사지 한정사는 뭐냐고? 자 우리가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정사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한정사 깔끔하게 세 페이지에 달까? 한정사 한정씨 우리 저번에 지난달에 한정원이라고 있었는데 정원아 정원이 안보겠지? 정원이는 걔는 800점 넘어가지고 공부 안할걸? 한방에 800점 넘어... 아니다 처음에 800인가? 700인가? 여기 잘 안나네? 처음에 옛날에 700점 있었는데 이번에서 800 넘겨가지고 900 넘겠죠? 이래가지고 어 넘을거야 그랬는데 뭐 그 다음 열악이 없는 곳으로 900은 안 넘은 것 같아 정원이라고 있었는데 한방에 그냥 800점 넘어 끝나더라 부럽지? 걔는 공부를 열심히 할까 그런거야 여러분도 열심히... 우리 그 카페에 그 후기 있잖아 정원이 생각보다 점수가 빨리 나와서 토익을 그만두겠다고 우리 카페 있잖아 맞냐? 내 기억은 그건데 이 카페 가면 있어 여기에 정원이 한정원 있네 1월 후기를 이제서야 두달동안 원래가 어쩌고 하려고 했는데 어... 목표였던 한달째 점수가 높은 점수가 왔어 그래서 끝났어 갔어 이러고 짜이째 했어 오늘 잘가 안녕 봐봐 이걸로 웃기지 않냐? 응 공부는 학원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라는 것만 하면 달성했습니다 근데 저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900 넘기다 그랬거든 근데 뭐 알아서 지가 알아서 사겄지 뭐 지인생이니까 화이팅 자 아무튼간에 정원이 갑자기 생각났네 한정사 한정사라는 것은 뭐냐면 명사의 범위를 정해주는 단어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첫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한정사는 첫번째 중요한 거는 한정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와야 합니다 두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가산명사 단수는 반드시 한정사가 있어야 돼 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만 알고 한정사가 뭔지를 절대 모르지 이 맘만 들으면 그래서 그러면 한정사라는 게 어떤 게 한정사냐면 첫번째 한정사라는 것은 한정사의 종류 1 뭐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관사 그래서 어나 언이나 더 이게 한정사죠 두번째 소유격형용사 뭐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거는 my your his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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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요런걸 한정사 그래 그 다음에 세번째 지시형용사 라는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지시형용사 라는 것은 this this this는 원래 대명사를 보는데 this car 에서 this 요런걸 디스 그 다음에 또 뭐 that that house 저 집 이때 이런걸 이건 단수일 때는 이렇게 하지만 복수일 때는 디즈랑 도우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네번째 한정사는 또 어떤 애들 한정사는 주로 쓰느냐 소유 아니 뭐지 수량 형용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some all all any some 그 다음에 several 아니면 뭐가 있을까 또 um every 요런 것들 each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랑 같이 안쓰느냐 어랑 언이랑 같이 안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느냐 어나 마이는 같이 안쓴다라고 배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 둘 다 얘네들은 다 뭐냐 종류가 다 한정사 똑같은 종류 라인이니까 그런가 마치 여러분 주어를 두개 안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정사라는 것은 이름이 별 한정사라는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어 이 말이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얘네 아이들은 얘네 뒤에 뭐한다 한정사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돼 그래서 일 한정사 일명사야 이해 됐어요? 한정사는 반드시 뒤에 명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my 하고 문장 끝나면 안 된다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가사 명사 단순은 반드시 한정사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I am boy 이러면 안 돼 I am a boy 나 the boy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정사라 그래요 이해 됐어? 이제 뭔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표현되고 있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게 이게 한정사라는 거야 더가 그러니까 한정사는 이 명사의 범위를 정해주죠 우리 영어 사전에 한번 봐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한정사는 영어 이름은 한정사는 영어 이름은 디터미너라 그래요 이렇게 나와 됐지? 하하하 자 한정사라는 것은 a word such as 뭐 같은 the thumb my etc 등과 같은 거야 얘는 comes 뭐 뭡니다 before a noun 명사 앞에 와 a noun 명사 하나 앞에 와 뭐하고 있어 to show how now is big news 이 명사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냥 이 명사의 범위를 다 정해주는 거야 어디까지가 이 명사다 이렇게 정해주는 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정사가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문장을 파악할 때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이따가 좀 더 설명해줄 건데 이따가 나올 거야 그래서 한정사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이 지식이 얕으면 이 한정사의 개념을 대충 지나가 그래 내가 되게 토익 가르치면서 제게 어이없던 게 바로 그런 거야 뭐냐면 얘들이 한정사의 개념이 너무 없어가지고 문제는 너무 똑같은 질문이 지식일에 맨날 올라와 그래 내 지식이 파워지식이잖아 식물신이 지금 가까운데 식물신이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어 식물신이 왠지 식물인간 같아가지고 그냥 괜히 기분이 근데 언젠간 되겠지 이제 한 몇 문제 안 남아서 한 50문제만 채택되면 식물신이야 식물신이 왠지 이상해 근데 시켜주니까 해야지 그래서 암튼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야 왜냐 한정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한정사의 개념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냐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서 맨날 어려워하는 거야 한정사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 어디 있어? 어디가 불었냐 이 한정사라는 거는 명사의 범위를 전해주는 단어여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 명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 예만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인크리지언스 인크리징 인크리징은 증가하는 이란 뜻거든 아 그로잉아 그로잉 좋다 그로잉 그로우가 원래 성장하다 또는 키우다 이런 뜻이 둘 다 돼 1형식으로는 성장하다 되고 3형식으로는 키우다가 된단 말이지 그럼 만약에 그로잉 플라워 그럼 뭐가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렇게만 있다고 하자 앞뒤 상관없이 이렇게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무조건 틀려 왜 틀렸게 뭐가 없어 그렇지 어은 또 한정사가 없어 플라워는 카사명사거든 그러니까 그럼 어랑 어디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어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지 두 개 있으면 안 되지 한 군데만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치? 어가 하나는 앞에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뒤에 있을 수 있단 말이지 말이 달라 이거는 자라나는 꽃이 되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꽃 성장하는 꽃이 되는 거야 얘가 성장하는 이라고 해석되는 거야 여기는 꽃을 기르는 것 그래서 만약에 앞에다가 He is를 쓰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재 분사 형태의 진행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는 꽃을 기르고 있다가 되는 거지 여기는 He is를 쓰면 말도 이상하지만 억지로 우겨가지고 우리가 막 우기고 우기고 해가지고 대기합시다 라고 우기고 우기는 뭐하대 그는 자라나는 꽃이다가 돼버려 뭐 때문에? 이 한정사의 위치 때문에 강사는 지금 내 말 이해해? 한정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동명사냐 분사냐 막 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한정사만 명확하게 알면 단 복수형일 때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명사가 단수형일 때는 한정사 때문에 이게 현재 분사냐 동명사냐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 개념이 없으니까 맨날 고민하는 거야 왜? 명사가 안됩니까? 미치겠는 거야 왜 안되는데 안되니까 안되는데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 지시게 해서 그래서 죽겠어 포기했어 이제 그거는 옛날에는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긴 한정사 지금은 똑같은 일이라니까 지겨워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좀 냅두고 요즘은 나도 지식에 대해서 재밌는 것만 답해줘 나도 재밌는 거 있잖아 나도 오랜만에 생각하는 것들 지겨운 건 요즘 안해줘요 뭐 안해줘도 지들이 와서 다 하긴 하는데 뭐 많은 고수들이 있으니까 다 알아서 얘기하는데 잘못 알려준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그냥 그럴 때는 내가 가서 고쳐주는데 그걸 이해하는 잘 요즘 지식은 잘 안해 나도 힘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한정사 라는 개념을 이해했어 이해했지 빨리 했다 그래 했죠 지금 뭔지 알겠지 한정사가 오늘 학원 안 온 사람은 진짜 완전 개부여하는 거야 근데 아쉽게도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잘 보겠지 근데 오늘 지금 녹화하는 사람이 손든다고 내가 답해주는 건 아니잖아 내가 맨날 얘기했는데 한정사 물어보라고 그 RC 강의 듣고 지금 물어본 거지 미리 물어봤어야지 그래야 내가 미리 판을 짜놓지 괜찮아 지금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한정사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알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자리는 무조건 뭐밖에 못 온다는 걸 이제 알았어 형용사밖에 못 온다는 걸 이해 됐죠 명사가 오더라도 복합명사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여기 있는 XXS는 뒤에 코스트를 꾸며주는 단어인 거야 그쵸? 여기까지 됐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좋아 똑똑한 사람도 뭐했어 좋아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형용사가 됐지 그럼 우리가 형용사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중에 뭐가 있냐 분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발목을 그동안 아마 이게 이거는 고수도 좀 어려워요 고수도 고수라는 것은 800점대 후반대 걔네들도 좀 어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800점대 후반대 가서 어려워하지 말게 잘 들어 두세요 자 분사 분사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돼 분사 분사에는 두 가지 분사가 있어 무슨 분사 무슨 분사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그래서 ING가 들어가면 현재 분사 ED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과거 분사라고 그래 그럼 현재 분사는 현재 과거 미래 중에 어떤 걸 나타낼까 라는 질문이 어리석은 거야 현재 분사는 현재랑 상관이 없어요 시제랑 여러분 우리 내가 맨 첫날 했던 거 우리 기억나지 동사의 변형일구까지 그치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얘네는 ING나 ED를 붙여버리면 2를 붙여버리면 뭐가 된다 얘네는 동사의 기본 성질을 잃어버려 어떤 거 시제의 성질을 잃어버린다고 그랬지 그래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해부나 비동사가 필요한다고 내가 설명했지 저번에 한 번 기억나 기억나야 되는데 안 나면 너 늦게 왔으니까 모를 거야 첫날 수업 들은 사람만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분사라는 건데 어 프리젠트 파티스프리한 단어가 있어요 뭘 거 같아 느낌이 프리젠트니까 뭐야 말이 프리젠트 현재 그렇지 그럼 프리젠트 파티스프리한 단어는 현재 분사라는 말이에요 현재 분사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현재 분사야 그럼 현재 분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분사랑 봅시다 A form of verb 뭐야 동사의 하나의 form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 이 분사라는 개념을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형용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큰 오류야 여러분 아마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은 들었을 겁니다 분사는 형용사 이러면서 분사는 형용사 그거부터가 문제야 우리나라 토익형으로서 맨날 그렇게 가르치거든 분사는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 그러니까 폭망이야 왜? 분사는 형용사가 아니야 잘 들으세요 자 봅시다 A form of verb 뭐냐 동사의 하나의 형태죠 that in English 영어에서 and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in ing 그래서 ing로 끝나는 아이를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해요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여놓은 케이스를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and is used 사용됩니다 누구와 함께? with a verb to b b와 함께 사용이 돼 그러면 b 플러스 ing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b ing 뭐라고 배웠어? 현재 진행형 근데 b가 현재형일 때 현재 진행형인 거야 b 동사가 만약에 워지면 과거진행형 위면 미래진행형 즉 진행의 의미 ing는 진행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즉 그 당시 그 시제의 당시에 움직인다 그 당시에 현재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현재 과거 미래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현재라고 오해하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 현재 분사가 현재면 과거 분사가 과거면 미래 분사도 있어야 되는 거야 현재 진행 분사도 있어야 되고 현재 완료 분사도 있어야 되는 거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와는 동떨어진 개념이야 이름이 하필 프레젠트 파티스프리다 보니까 얘를 우리나라 바꾸니까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 뿐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지금 이해 됐어? 지금 내 말 이해 되고 있어? 그죠? 자 그래서 뭐랑 b 동사랑 합쳐서 우리가 뭘 만들어요? progressive 바로 진행형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뭐? I was running 그러면 이거는 진행형이 현재 진행이 아니지 과거 진행이지 누구 때문에? b 동사 때문에 그죠? 나는 달리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됐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at all 그리고 때로는 as 뭐처럼 사용되냐? objective 형용사처럼 사용된다 형용사는 아니라고 형용사는 아니지만 objective 형용사처럼 활용이 된다란 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in running water 그러면 running water 그러면 running water는 달리는 물 이렇게 하지 말고 흐르는 물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현재의 분사라는 것은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치? ing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앞에 b 동사랑 합쳐지면 뭐가 되고 동사로서 진행형을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얘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서 뭐처럼? 형용사처럼 써먹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뭐야? 현재 분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만 보느냐? 문제는 뭐냐? 이 현재 분사에 형용사적으로 활용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험에도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냥? 그냥 어.. 현재 분사는 분사는 형용사 이게 되는 거야 큰 오류에요 큰 오류 이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첫 번째 했고요 그럼 현재 분사를 봤으니까 이제 뭘 봐야 돼? 과거 분사를 봐야 되겠지 자 과거 분사 역시 패스 파스프라운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PP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 분사 자 과거 분사 봅시다 A former verb 동사의 하나의 형태야 that in English 영어에서 and 끝나는 겁니다 뭐로 끝나? ed로 끝나 우리가 주로 규칙 변화에서는 보통 ed로 끝나지 study, studied, studied 이런 식으로 그런 거나 아니면 en으로 끝나요 우리가 write, wrote, written eight, eaten 이런 것처럼 broken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en으로 끝나는 거 또는 etc etc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불규칙 read, read, read 이렇게 발음만 다르지 hit, hit, cut, cut, cut 이런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and 그리고 이거는 is used 활용이 돼 사용이 됩니다 그치? 누구와 함께? verb have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외웠어 have pp가 뭐야 바로 현재 완료라고 외우는 거죠 그치? have plus pp 그게 원래 pp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pp가 너무 많아 아까 말했던 past 또 그렇고 pp는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have pp라고 많이 가르쳐 그래서 have plus pp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완료라고 많이 배웠지 그치?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분사를 pp라고 많이 해 그 다음에 봐봐 자 그래서 such as I have eaten 그래서 나는 먹어본 적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with a verb be 누구와 함께 쓰입니까? 비동사와 함께 쓰여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야? passive sentence passive가 바로 뭐냐? passive가 바로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까 현재 분사는 비동사와 합쳐져 가지고 뭘 만들고 동사 자리에서는 진행형을 만들고 혼자 있을 때는 어디 가서 효용사 자리에 혼자 트럭 가서 뭘 만들 수 있다? 효용사처럼 사용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였지 그 다음에 과거분사는 누구랑 합쳐서 have라는 동사랑 합쳐져 가지고 have plus 과거분사 해가지고 뭘 만들고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 완료 형식제를 만들어주고 비동사랑 합쳐지면 뭐가 되고 동태가 되고 그쵸? 그리고 or 그래서 여기서는 동태가 된 거는 it was destroyed 그것은 뭐 무너졌다 이런 말이 되겠지 or 또는 때로는 뭐다 as an adjective 이거 마찬가지 똑같아 얘도 뭐로 쓰여야 되냐 형용사처럼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an obsessed stomach 배가 아픈 거지 이해됐어요? washed car 닦여진 차 estimated cost 견적된 비용 그쵸?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게 분사야 그렇지 b랑 같이 좀 쏟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걸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야 현재 분사는 b 동사랑 같이 쓰면 뭐가 되고 진행형이 되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지금 이 말 이해 됐어? 오케이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상태에서 잠깐만 어디를 보냐면 우리 페이지에서 additional 3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재 몇 페이지지? 앞에 한 5페이지 알 거 같은데? 자 교재 3페이지 잡읍시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지금 이제 배울 거야 바로 수식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수식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개념 이게 되게 여러분 어려울 수가 있어 하지만 이해해야 돼 분명히 페이지 3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동사 자리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 동사 자리 가지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수식어 자리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수식어 자리 그럼 뭐 삼형식은 pp 되어있고 일형식은 ing 되어있고 뭐 예외되어있고 예외되어있잖아요 그쵸? 그치? 자 요게 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잘 이해해봐요 음 자 이거야 분사가 잘 들어요?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라는 말은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지금 A자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입니다 분사가 A자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에다가 ing나 ed를 붙이는 아이가 A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그럴 때에 대한 얘기야 들어갈 때는 한 단어만 들어가야 돼 두 단어만 들어가야 돼 일단은 그건 좀 더 설명드릴게요 왜 안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한 단어만 들어갈 건데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막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맨날 잘 이해하세요 동사에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고 그랬지 자동사의 대표적인 형식이 일형식이고 타동사의 대표적인 형식이 삼형식이거든 우리가 이제 파생되기 전에 그래서 일형식과 삼형식 가지고 내가 이제 말했지만 우리 수업은 사실 내가 자탈을 잘 아냐 얘기 안하잖아 들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아직 다 안 들어봤지만 두 달 들어보면 알아요 나는 원래 자탈을 얘기 잘 안해 원래 그건 싫어해 근데 어 많은 사람들이 자탈하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같이 섞어주는 것 뿐인 거지 원래 나는 자탈을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수익을 공부할 땐 항상 형식으로 공부해야 돼 동사 형식으로 그래서 동사 형식이 뭐가 중요하느냐 라는 사람만큼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은 그걸 형식을 다 이해하고 하는 건가 아니 어려우니까 그냥 형식 필요 없다고 그래 왜냐면 형식은 진짜 어렵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두 시간 만에 형식을 마스터한다 불가능해요 두 시간 만에 형식을 안다는 것은 뭐밖에 안 돼? 그냥 주어, 동사, 충사, 목적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막상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몰라 이해가 안 돼 불가능해 왜냐면 내가 지금 형식을 2주 동안 가르치는데 형식을 2주 동안 가르치는 강사가 어디 있어? 다 2시간이나 3시간 하루면 끝나지 근데 그거는 수박 거탈기라니까 여러분은 동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사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뭐냐 그 동사가 문장에서 어떤 구조를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걸 바로 우리가 형식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형식은 맨 처음에 영국에서 개발된 그 형식이랑 좀 달라 약간 각색됐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 배우는 형식만 제대로 알아도 토익 문제 파트 5은 다 풀어요 6랑은 걱정 안해도 돼 여러분이 영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원론적인 걸 배울 필요 없어 그렇지? 그렇지만 원리는 알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1형식과 3형식이 있어 1형식은 여러분이 우리 교재 8페이지 나오는 그 동사 전부 다 얘기하는 거고 3형식은 그것 빼고 전부 다 쉽게 생각해서 2형식 빼고 그쵸? 자, 그러면 1형식은 ing로 자, 이걸 외우세요 여러분 이 표를 1형식 동사는 혼자서 어디 자리에? 형용사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분사 역할을 하려고 할 때 ing로 밖에 못 꾸며요 3형식은 ed로 밖에 못 꾸며 그 원리를 알려줄게 그 원리가 뭐냐면 음... 아, 여기 안 넘어가지? 음... 요건데 요거는 좀 단편적인 원리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문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원리가 이거라는 거야 잘 봐봐이 안쓰는데 이거 다 내가 파일로 올려놓을 거야 이미 우리 카페 게시판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 잘 봐 먼저 오해를 하지 말아요 무조건 이거만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분사라는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활용이 많아져가지고 요즘 막 써 막 원리를 몰라도 막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없으면 돼 그래서 boy 한 다음에 dig 붙여놓으면 돼 그냥 boy 한 다음에 singing a song 그러면 노래하는 남자 이렇게 다 해버려 요즘은 근데 원리는 이거라는 거야 자 보세요 look at the boy 저 아이를 봐 아이가 스트로러는 유모차야 유모차에서 자고 있다 뜻이야 근데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제 배울 거잖아 그럼 관계대명사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관계대명사의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한데 언제 가능하냐면 항상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who is를 뺄 거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관계대명사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보세요 나중에 다음 달에 다 배웁니다 이거 다음 달에 다 배우니까 우선은 그냥 이해 안 되면 이해 되는 대로 보세요 그 다음에 who is를 빼고 ing만 남겨놓을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look at the boy sleeping on the stroller 그러면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바라가 되겠지 그쵸?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거를 우리가 분사구의 후치수식이라 그래 뭐가 빠져가지고 관계대명사 비동사 신약된 상태를 근데 이거를요 이거를 아까 그 x자리에 다 못 넣어 얘가 x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 단어만 남아야 돼 그래서 내가 까짓 거 그럼 이걸 빼버리지라고 뺄 수 있어 물론 빼면 안 되지 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의미상 그냥 뺄 수 있는 굳이 저기 유모차에 자고 있는 아이가 유모차에 있는 거 다 알잖아 우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러면 야 여기 자고 있는 아이 봐봐 이럴 수 있잖아 이해됐지? 그럴 때는 유모차를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잖아 모두 다 알고 있으면? 이해됐어요? 그냥 막 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라 그럴 때 그러면 sleeping 밖에 안 남지 이 sleeping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앞으로 가져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look at the sleeping boy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뭐.. 뭐.. 왜.. 왜.. 뭐.. 수화야?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뭐.. 목적이 뭐 이렇게 하면 목적이 아.. 그래? 알았어 그럼 계속 뜯도록 좀 도와줘 머리 좀 뜯어줘 자 여기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봐봐 그럼 봐봐 이거 봐봐 Look at the boy The boy 이거 수동퇴 형태로 Be was slept in the stroller 이렇게 말을 썼잖아 근데 이런 말은 불가능하지 왜 불가능합니까? 일형식 동사나 수동퇴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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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을 거쳐서 여기 있는 아이가 이리 가야 되는데 과정을 거칠 수가 없어 없어 처음부터 뭐가 된 거야? 문장이 끝난 거야 이렇게 틀린 문장으로 추가 과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내 말?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영진이 지금 내 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다? 일형식 동사는 불가능한 거야 이해디 형태로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I dropped the visitors right here 야 내가 방문회수를 바로 놔뒀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갔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내려놨지 여기다가 내려놨지 그러면 도착을 그 사람이 한 거야? 도착이 된 거야? 그냥 한 거지? 내가 내려놨지? 오케이 그러면은 야 그러면 여기 도착된 사람들은 어디 갔어? 그러면 A야 B야 도착됐으니까 B 하니까 내가 미.. 잠깐만 안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거야 야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있어? 일형식 동사는 야 내가 파.. 야 여기 여기 우리 센치로 오면 5cm도 아니 10cm 야 이 10cm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낚인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식인의 글 물어보면 이렇게 망하는 거야 뉘앙스상 의미상 뭐야 도착을 한 거니까 도착을 하고 도착이 되고 중요한 게 아니야 일형식은 무조건 IG로 밖에 못 꾸민다니까? 일형식 8페이지에 있는 애들 열심히 외웠잖아 8.. 아니였어? 8페이지에 있는 애들 보고 동사들 보고 일형식 동사라 그래 그 애들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면 뒤에 명사 목적을 안 써 이게 어라이브라는 동사에 일형식 거기 맨 첫번째로 있잖아 너 엑스맨이냐 혹시?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지금 지금까지 한 말 알겠어? 어라이브라는 동사는 일형식 동사야 그러니까 어라이브드 피플은 언제 가능하냐? 죽어도 안 가능해 이건 언제 가능하냐면 죽어도 안 가능해 그냥 도저히 계속 못해 이거는 그냥 X야 안 돼 보통 내가 빨간색으로 답을 하니까 이거 빨간색하고 검색으로 얘는 불가능해 얘는 틀렸어 X.. 안 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내 말? 어? 내 말 이해 돼? 확실해?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언제 어라이브드 피플이 됩니까? 죽어도 안 되니까 왜? 일형식 동사니까 안 된다니까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이해됐어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럼 자 삼형식 동사는 ING 형태로 명사를 못 꾸며 왜 그럴까? 라는 원리를 봐 보자고 봐봐 우리가 봐봐 일단 이디부터 봐볼게요 Look at the chicken 야 저희 닭 좀 봐봐 그 다음에 AND 그리고 It is fried with olive oil 올리브오일로 튀겨지고 있다 이런 뜻이지 튀겨진다 되겠지 뭐 빙 써도 되지만 그냥 쓸게요 야 올리브오일로 튀긴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옛날에 이거 가지고 한 번 시비가 붙었어요 우리 반에서 올리브오일로 튀겨진다 안 튀겨진다 가지고 야 올리브오일로 닭고기 튀길 수 있게 없게 없다고 하는 애들 있었거든? 있어 예전에 유튜브에 나왔어 그래 내가 수업시간에 틀었다니까 진짜로 수업시간에 야 그럼 애들이 막 서로 이렇게 전공이들이 붙었어 왜냐면 방학 때 되면 전공하는 애들이 여러 명 있잖아 그래서 식품공학과 영양과 되게 많잖아 그래서 여기 네 분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찾아서 봤어 근데 되더라고 그래서 유튜브가 있으니까 된다고 이겼어요 그래서 이겼어 한 명이 누군지 남학생이 이겼어 된다고 해가지고 여학생이었나 아무튼 모르겠어 아무튼 둘이 되게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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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서로 자기 전공이라고 하면서 올리브오일로 튀겨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리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마찬가지 여기를 엔드잇을 바꿔서 위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달에 강의점에서 들으면 돼 그냥 우선은 그냥 그냥 원래 된다고 생각하게 그냥 넘어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그냥 응? 근데 이 위치즈는 똑같이 생략하는 게 아까처럼 응? 그래서 생략하니까 뭐가 돼? 프라이드가 나오지 그래서 프라이드 오리브오일로 튀겨진 치킨을 파라 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됐지? 근데 우리가 올리브오일 쓰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럼 굳이 올리브오일 안 해도 되지 전세계 모든 치킨이 다 올리브오일로 구워지는 거 올리브오일로 튀겨지는 거야 그러면 올리브오일로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프라이드라고만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이드 형태가 중간에 들어가서 만들어지는지 알겠어?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아이가 앞으로 날라온 거야 마치 아까 슬리핑 베이비처럼 이해 됐어요? 그럼 ing 봐보자 지금 우리가 ed 본 거야 삼형식의 ed 형태 본 거야 자 ing 형태 봅시다 it is frying 그러니까 저 치킨을 봐봐 치킨이 뭔가를 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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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뭐 쓰면 좋겠냐 프라잉 지 친구 그래서 어 뭐 another see another 치킨 닭이 또 다른 치킨이 튀고 있는 거야 이해 됐죠? 그러니까 닭이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 동기 잡아다가 목 하고 해가지고 담고 있는 거지 뜨거운 기름에다가 올리브유에다가 자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그러면 잡아봐 왜 그렇게 되었냐? fry라는 단어는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ing가 돼도 여전히 뭐가 필요한 거야 목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프라잉이 뒤에 목조가 필요하지 그럼 목조가 없앨 수 있어 없어 계속 못 없애겠지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나가야 못나가야 못나가는 거야 이해 됐어? 지금 광팡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지 봐봐 어 내가 여기 빈 자리에 한 자리가 있어 그래서 여기 한 자리에 잘생긴 놈 오면 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광팡이가 올라 그랬어 근데 여자친구 손을 잡고 있어 근데 내가 한 명만 원했어 너 올 수 있어 없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올 수 있어 여자친구 손을 놔야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올 거야 안 올 거야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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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녹음 된다 그치?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삼형식 동사는 목조가를 놓을 수가 없다고 자기가 가고 싶어도 목조가를 못 놓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얘는 뭐야 그냥 계속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 됐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걸 카페에 정리해 놨거든 아까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 번 보라고 우리 카페에 있어 이거 이거 방금 이거랑 좀 비슷하게 똑같이 놨어요 그래서 보면 사실? 기다려 아직 너무 일러 너는 아직 응? 자 여기 봐봐 이것처럼 프라잉 어나 치킨 했어 그러면 프라잉 어나 치킨 근데 결국은 뭐야 그냥 Look at the 치킨 프라잉 어나 치킨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는 프라잉이 앞으로 나가 못 나가 여기는 프라잉이 절대 못 나가는 거야 앞으로 왜냐? 어나다 치킨을 버릴 수가 없거든 목적이라서 이해 됐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지금 이해 됐어? 항상 이해 됐어? 이해 됐어 응진?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냐 바로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뭐 삼형식일 때는 ing로는 명사를 못 꾸며 어디 자리에서? 형용사 자리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로잉 아까 했던 거 있지 그.. 그.. 뭐냐 이거 식물을 기른다 할 때 그게 연결되는 거야 근데 그건 나중에 쭉 더 보고 그래서 잡아봐 여기에서는 ing로는 삼형식은 명사를 못 꾸며 자 그럼 질문 얘들아 estimate은 삼형식 동사야 그러면 a계 b계 어? 펌프 a야 b야 b 왜 a는 왜 안 돼? 요거 뭐 안 된다 해서 맞아 내가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고 뭔지 모르지 괜찮아 뭔지 몰라도 그냥 안 된다니까 안 고르면 되는 거야 그냥 알았어? 나중에 안 고르면 그러니까 말했잖아 여러분이 내 RC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인 거야 뭔 말인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고르지 마라니까 그냥 안 고르면 되는 거야 왜? 고르면 욕먹을 거 같거든 내 음성지원 돼가지고 고르지 마 이 새끼야! 이게 나올 거 같거든 옆에서 바로 음성지원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니네가 그냥 맞는 거야 거저맞는 거야 왜냐면 세뇌돼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양반이 아니라니까 평소에 뭐라고 하니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지는 거야 적중의 신인 거지 왜냐 니네가 그거 고민하는 순간 내 음성지원이 되면서 내가 그거 고르지 마라 했지 막 이런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 맞다 하지 마라 했지 이런 거나 뭔 말인지 몰라도 생긴 것만 보고 대충 찍어도 가능해지는 거야 그게 나의 세뇌의 힘이지 그러니까 내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왜냐 오늘 빠지고 안 빠지고 엄청 큰 차이야 오늘 빠진 친구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태로 넘어가야 돼 계속 나한테 개인적으로 또 물어봐야 되지 그럼 설명해주고 얘기하겠지만 자 그럼 질문 3번은 뭘 거 같냐 참고로 인크리즈는 1,3이 다 돼요 그래서 둘 다 돼 원래 문법적으로는 이해했어? 문법적으로는 둘 다 돼 왜냐면 일형식 삼형식이 다 된다니까 인크리즈는 명사 일형식 삼형식 동사야 자 광표야 삼형식 동사는 아주 간단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면 삼형식을 생각하면 돼 일단은 목적어가 뭐여? 목적어가 뭐야 목적어 O 그렇지 O 맞아 그거 O야 니가 알고 있는 거 SVO였어 그거 O야 맞아 정확해 그걸 목적어라 그래 그래서 I love you 이 love에 나오는 동사 뒤에 나오는 그 목적어 U를 목적어라 그런 거야 그런 형식의 그런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친구들 니 지금 우리 외웠지 수부정사 목적어 쓴 애들 있지? 다 다음 장에 그치? 어 거기서부터 보는 지금 거기서부터 보는 동사들은 다 삼형식이야 아 이제 이해했어? 그렇지 그 다음 장으로 삼형식 그 다음 장으로 삼형식 그 다음 장으로 삼형식 사형식 나오기 전까지 다 삼형식이야 이해 됐어? 어 축하해 이제 알았으니까 뭐라 쐈어 거기에 사형식으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어 그럼 삼형식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아니야 됐어 이해 됐어? 응 그래서 얘는 다 되는데 우리가 의미상 누굴 쓰냐 얘는 increasing을 쓰는 거야 의미상 그럼 B가 안 됩니까? B도 돼요 B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돼 근데 의미상 뭐를 쓰는 거냐 B가 밀려 A한테 A는 즉 그는 증가하는 resign resign 은퇴하라는 거 사이마라는 거 그래서 그는 사이마라고 하는 그런 압력 속에 있다 증가하는 그런 압력 속에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under pressure 그러면 압력 강압 받고 있는 거야 누군가에게 야 그만둬 그만둬 이게 그만둬가 점점 커져가는 거야 커진 그만둬가 아니라 커져가고 있는 그만둬가 되는 거야 의미 이해 됐어요? 자 근데 이거는 달라 물론 이건 둘 다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A가 답이 안 되는 게 아니야 A가 답이 됩니다 그러나 A가 답 쓰는 것보다는 답을 기왕 답을 고를 거면 B가 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뉘앙스상의 문제인 거야 둘 다 문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뉘앙스를 따져야 돼 그래서 I'm worried about the cost of living은 생활비야 생활비는 증가하는 걸 수도 있지만 증가된 걸 수도 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생활비의 개념은 증가되는 케이스야 왜? 니가 올리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해됐지? 생활비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생활비가 올라간다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포인트들은 증가될 때마다 걱정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3번, 4번은 내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원래 3번, 4번은 A, B가 다 돼 그런데 굳이 뉘앙스를 따지자면 위에 거는 A를 써야 되고 아래 거는 B를 써야 돼 근데 토익에서는 걱정 안 해도 돼 왜?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으라고 토익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안 나와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둘라 땡이야 그냥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일형식 동사는 인크리즈는 일형식과 삼형식이 다 되기 때문에 둘 다 써먹을 수가 있어 아주 중요한 원리로 되었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분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리예요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왜냐면 내가 왜 정리하냐면 그러면 이 정리한 다음에 이제 예외를 알려줄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예외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느냐 이제 예외를 배울 때 그 예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외가 일상생활에서 훨씬 많이 나오거든 하하하하 이해됐죠? 여러분이 주로 예외를 많이 배워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는 무슨 자리? 형용서 자리라고 그래 그래서 분사를 왜 넣고 싶어 그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 일형식은 뭘로? 현재 분사로 넣으면 되고 삼형식은 과거 분사로 넣으면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예외가 있기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아둬야 할 것들 그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8페이지에 보이는 그 일형식 리스트들은 다 ING로 넣으면 되는 거야 거기다가 넣을 때 그 다음에 8페이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외우고 있는 투부정사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삼형식 나오는 동사들은 다 이따로 넣으면 되는 거야 그게 기본이에요 음 아 다 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본 베이스를 그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 엔조이는 ING로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목적이 돼버리니까 헷갈리지 엔조이를 ING로 안 쓴다고 아 아 이해했어? 동사 자체를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분사라는 아이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여기 지금 A자리에 들어가서 형용서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자세를 취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걸 배웠어요 1형식은 어떻게? ING 형태 그 다음에 3형식은 어떻게? ED 형태가 기본이라는 거 이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 오케이 그럼 일단 여기까지 딱 스톱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뭘 배울 거냐 이제 이거의 예외를 배울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